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감나무꽃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어떤 분이 감나무꽃을 처음 보았다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대추나무꽃도 보여드리려고요. 저처럼 감나무꽃이나 대추나무꽃을 이제야 보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와 같은 분이 계셔서 처음 대추나무꽃을 보게 된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추나무가 어려요. 그런데 꽃이 줄기 사이에 아주 작은 꽃들이 피어있어요. 노란색이고요. 여기 벌도 있어요. 어제 팥꽃에 있던 벌보다는 큰 거 보니까 같은 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벌인가봐요. 꽃이요. 아주 작고 너무 작은데요. 제가 이거 볼 때 무슨 생각하냐면요. 건빵봉지 안에 들어있는 별사탕. 별사탕 크기의 그런 앙증맞은 꽃이에요. 대추나무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줄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